올여름 어디갈지 정하셨나요? 국내 최대규모 수상레저 크리스월드로 오세요. 무제한 바베큐와 미친듯한 수상레저 비키니풀파티까지 올여름은 가평 크리스월드 자 여러분 더워요 더워서 손님도 많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거 예전에 공사할 때 한번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드디어 오픈을 했어요. 어디냐? 크리스 아일랜드 카페입니다 카페 카페인데 지금 손님 많죠? 그래서 오픈을 해서 모양도 예쁘죠? 한번 가볼까요?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거 프랜차이즈 할 거거든 크리스 아일랜드 프랜차이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공간이 몰래 카페가 있어 저기 있잖아요. 조금 열악했어 그래서 아예 이렇게 빼버린 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 땅 판다고도 올렸잖아 왜냐하면 매각하는 게 이런 게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심지어 지금 와보면 푸드트럭도 와 있죠 저런 것들이 지금 할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사람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어서 실제로 근데 여기서 그럼 장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업주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시죠? 엄청 많아 그러니까 여기서 온화칩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잘 팔리죠? 잘 팔리세요 염통도 생겼어요? 아니요 아니요 닭꼬치하고 우리 훈제만 자 그렇게 이렇게 지금 푸드트럭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하니까 이렇게 더운데도 사뜻인다 지금 조금만 기다렸다 들어가요 손님이 지금 안에 너무 많아 그래서 그나마 지금 사람 없는데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도 지금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날씨가 더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시라는 거야 저 구지에다가도 뭐 아이템들은 되게 많아 카페들도 이렇게 여기도 빙수 축하된 걸 만들었잖아 자 메뉴판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메뉴들 있죠 아메리카노, 라떼, 바닐라 근데 이제 제일 잘 팔리는 거 먹을 거 같아요 눈꽃 컵빙수가 제일 잘 팔려 빙수? 이거를 원래 팥빙수만 팔았거든 근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다음에 젤라또도 있고 조그만하게 팥빙수는 이만하고 컵빙수는 이만하고 팥빙수는 여럿이 앉아서 먹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여름이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들고 다니면서 아 들고 다니면서 먹는 빙수? 저게 지금 팥빙수 지금 크게 만드시는 게 팥빙수 그다음에 컵에다 담아주는 게 컵빙수 더우니까 팥빙수 무진장 잘 팔려 지금 또 손님 왔잖아 잠깐 나가세요 어? 사장님 유튜브에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일단 바베큐 오시죠? 아 네네 아는 척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좀 되게 고마운 게 우리 구독자층이 다 50대, 40대 50대 이랬는데 지금 어제도 MZ 비키니 입은 20대 초반 아 진짜 갑자기 달라서 나를 끌어 앉더라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나 진짜 옷 갈아입고 왔거든 우리 구독자님이 물에 들어갔다 와서 거품 묻힌 채로 나를 끌어안자고 그냥 고맙다고 그랬어요 이런 거야 이게 장사를 하잖아 다 잘 돼 지금 우리가 촬영을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진짜 보면 구독자분들이 또 많이 오시니까 아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좀 MZ 구독자분들이 늘었어요 얘 들어가시면 되세요 컵볶이 같이 컵볶이도 있어요 컵볶이랑 핫도그도 있어 추출할까봐 와 손님 미친듯이 오잖아 어? 대표님 굉장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기 지금 보면 저기 바디 2층도 F&B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식사를 팔면 좀 매출이 분산이 되지 않을까 상관없죠 저기서는 이런 걸 안 팔아요 커피라든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오신 거잖아 지금 복장들이 아 빙수를 먹으려라도 오겠네요 어우 더우니까 빙수 먹으러 오고 커피 마시러 오고 지금 우리 감독님처럼 아메리카노 먹고 나는 수박주스 먹고 이렇게 하는 거지 상관없는 거야 고객들을 꼭 사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고객을 꼭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눌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운영의 묘를 살리면 돼 이거 봐봐 지금 미친듯이 사가시잖아 촬영한 지 지금 얼마 됐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 답답하다 촬영이 이거 되겠나 이래가지고 손님들 되게 많이 오시나 저기 지금 보면 닭갈비집도 둘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면 여기 된다니까 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내가 닭갈비집 하고 싶다고 이거 지금 닭갈비 제품 수유라고 어디서 받고 저기 직원 뽑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냥 닭갈비 잘하시는 분이 와서 닭갈비 했으면 좋겠고 카페 잘하시는 분이 와서 카페 했으면 좋겠고 애견 잘하시면 애견하고 캠핑 잘하면 캠핑하고 식당 잘하면 식당 하시라는 얘기야 그냥 이거야 여기 인원들이 다 고객이야 여기 인원들이 저녁에 어디가 여기 갈 데 없어 그렇죠 오히려 진짜 배달비에 여기 15,000원 2만원씩 내 배달비 그렇게 내고 시켜 근데 그런 거를 여기다 하느라고 차라리 가평읍에서 여기에 맛집이 들어와서 배달료를 가평읍에서 15,000원을 내고 시켜먹게 하라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고 거기다 식당하고 카페하고 하면 여기 무슨 마케팅을 했겠죠 그렇죠 심지어 영상도 안 올라갔잖아 그렇죠 지금 손님 때문에 촬영을 못 하잖아 지금 광고도 안 했어 크리스 월드 자체가 마케팅이죠 그러니까 그 마케팅을 우리가 맡아준다고 진짜 그게 좋은 거야 뭐냐면 땅을 팔아서 한순간에 수익을 거둘 수도 있지만 나도 이득인 거야 이게 땅 싸게 주고 영업이 잘 되잖아 우리도 나누기를 해야지 우리가 영업을 해 주니까 근데 회사 전체로 봐서도 나도 플러스라고 없는 거 보다는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없는 거 보다는 있는 게 나은 거라고 그래서 이걸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했어 푸드트럭도 했고 이것도 했고 거기까지는 했어 더는 파크도 팔아야 되겠지 아이디어는 많지 아이디어 없으면 나한테 요청해 내가 짓게다 아이디어는 많은데 내가 그걸 할 시간이 없는 거야 아이디어는 많지 아니면 그냥 땅만 사놓고 여기 자동차 오토 캠핑장이에요 해가지고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돈 안 들죠 그러니까 그냥 땅만 사면 되지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자기 아이들을 조금 조금씩 그러면 자기가 와서 잘 수도 있잖아 놀쓰지 그런 것들이 좋은 거지 제발 촬영을 마치고 싶다 주문을 할 수가 없다 오늘이 38도입니다 그러니까 38도에 저 뜨거운 닭갈비가 팔려요 뭐가 안 팔리겠냐고 뭐가 안 팔리겠냐고 왜 배고파 사람의 니즈는 그만큼 달라요 아시겠죠? 선생님 가평 빠지치니까 바로 여기 나오네요 아 그래요? 크리스 홀드 아니요 바로 왔어요 고맙습니다 불편하신 거 저 불편한 거요? 네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수원에서 왔는데 아 그거는 그거 맞춰서 제가 가평 군수가 아니라서 도로를 넓힐 수는 없었어요 도로도 통보해 구독자님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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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괜찮습니다 아 이게 잠깐만 한번 저 처음 봐요 이게 떡볶이랑 핫도그 얼음 넣어 드릴까요? 안녕 얼음을 넣어요 여기다가? 아니 아니요 물 좀 달라고 네 물 좀 주세요 네 구독자님이래요 아니 내가 맛있다고 하면 안 믿으니까 얼굴 또 찍으셔도 돼요 아 진짜요? 아 안돼 너 유튜브 하잖아 아 유튜브요? 아 나 못생겼어 채널 이름이 뭐예요? 채널 공운 공운 채널 뭐 하는 채널이야? 노래 노래 와 이따 노래 네? 노래해요 이따가 바베큐 할 때 다 죽여버려 그런 거 있어요? 오오 오늘 700명 있어 700명 앞에서 노래 한번 해봐요 아 왜 못해요 맞나요? 아 왜 못해 네 맛이 어떻습니까? 뭔가 아니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유튜브 한다면서요 네 뭔가 되게 독특하면서 달콤한 녹음탕에 그냥 너 해봐 아 왜 죄송해요 아주 망이야 자 공운 채널 노래하시는 채널이라 커버 이런 거 커버가 아 형님도 커버가 뭔지 모르지 그 노래 맞죠? 가이드 이런거죠? 노래를 가수가 부르기 전에 아니 아니죠 가수 기존에 있는 노래를 약간 내가 부른거죠 미안해 미안해 기존에 있는 노래를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공운 채널 공음 공운 공운 채널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따가 바베큐 할 때도 아마 노래를 하실 거야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아메리카노는 감동의 맛을 봐요 일단 나도 한번 먹어볼게 이렇게 먹어도 되나? 아저씨 인마트를 볼 때 아메리카노는 커피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조금 아니 아까 원가가 많이 들어갈 거 같아 샷이 많이 들어간 거 같은 투샷일 거예요 그쵸? 네 투샷이야 그래서 우리 저기 원샷만 팔았거든 어쨌든 잠깐 잠깐 촬영할 시간이 났으니까 그래서 아일랜드가 이렇게 생겼고 근데 제가 여기서 바랬던 거는 조금 이렇게 휴양지 오면 사실은 이런 느낌이지 아메리카노도 거지같이 죽고 여기 빠지가면 아메리카노 한 잔에 7천원 8천원 받는 데 있어 근데 뭐 넣었나 보면 카노야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제대로 기계 갖춰 놓고 제대로 바리스타가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또 여름에 좋을 만한 메뉴 빙수 수박 주스 뭐 에이드 젤라또 얼음 동동 식혜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광고하는 거 아니야 광고 광고 안 해도 잘 팔려 광고하는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영상 보고 오시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제가 정보전자 차원에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위치드 들어오면 이제 주사장에 바로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저쪽에다 이런 걸 하시면 내가 이렇게 광고를 해줘 그래서 이렇게 아일랜드를 만들어 봤고 좋은 위치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좋은 거 같고 장사도 잘 돼서 좋고요 심지어 저기도 핫도그룹 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뭐 드시잖아 그건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냥 진짜로 관광객들도 와서 즐기지만 가평국민 저기 청평의 사람들 양평의 사람들 다 오는 경기도권을 아우를 예산시장을 예산에서만 가? 다 가잖아 근데 여기는 예산시장은 서울에서 멀지만 여긴 서울에서 가깝잖아 요식업이 타겟팅만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들어가는 순간 개 박살나는 거야 여기 다 되잖아 저녁에 와서 바베큐도 먹고 바베큐도 하나의 종류 뭐 식당도 하나의 종류 카페도 하나의 종류 뭐 어떤 메뉴든지 심지어 얼마 전에 탕으로 이거 들어오겠다는 업체도 되게 많았어요 오 탕으로 좋다 아무튼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거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생각보다 잘 되고 있고 크랙솔도 혹시라도 놀러 오게 되면 여기 오셔서 눈꽃빙수 수박 주스 더 올 때 한 잔씩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어차피 프랜차이즈로 할 거라서 요 매장 그대로 갈 거야 이게 모듈러잖아 항상 사업에 대한 거를 깔고 가기 때문에 고렇게 해봤다 잘됐다 거짓아내서는 실패하지 않는다 스크린 파크골프의 새로운 패러다임 그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 파크골프타워의 오너가 될 수 있는 초로의 기회 크리스가 직접 운영하는 천만원 창업 저와 함께 하시죠 돈도 벌지만 정말 멋지게 벌잖아 우리